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형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야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야 그렇군요 정말 올해도 많은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올해는 한 80권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YG는 한 120, 130권 읽었죠? 네 정확합니다 박평도 한 100권 읽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셀 수 없군요 셀 수 없는 걸로 그리고 박평 최근에 이사했다면서요 네 저 방송 전에 아니 괜히 그냥 씨 했어요 아니 그 가까운 분이 이사했다는데 연말 방송 앞두고 왜 갑자기 욕을 하고 죄송해가지고 사실 부러워서 저희 녹음하는 공간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왠지 더 자주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사했다고 하니까 방송 더 자주 할 수 있겠네 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자 미르예님 와 진심 진심 300회 축하드려요 YG님과 JYP님의 성실함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덕분에 읽게 된 책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믿고 보는 책들이죠 박평과 HB님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요 자 평생 성실하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듣고 살아왔는데 요즘 300회 때문에 계속 성실하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순간들님께서도 300회 방송 축하드립니다 숨어서 몰래 몰래 한 해 한 해 듣고 있던 청취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숨어서 몰래 듣는 거 몰래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책걸상 듣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부끄러우신 것 같아 아니 좀 SNS 이런데 나 책걸상 듣는다 하고 링크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고 좀 그러면 안 되나요 나 책걸상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밍아웃 이런 거가 뭔가 이렇게 교양인 지식인 뭐 이런 좋은 착한 사람 이런 거에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부끄러우신가 옛날에 박민균 작가가 그런 추천서 쓴 적 있잖아요 역대급이었는데 나만 알고 싶은 작가 다른 사람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있는 방송 그런 자 여기저기 좀 알려주시고요 행복한 순간들님 댓글 이어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님께서는 많이 알리셨나 봐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팟캐스트 추천도 많이 하고 인스타에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댓글 남기게 되네요 책걸상에서 추천한 책은 꼭 읽을 책 리스트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담아두기만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내년에 제 발제 차례가 온다면 올해의 소설로 뽑아주신 단순한 진심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작은 불씨는 어디에 놔도 극찬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꼭꼭 읽고 책걸상에서 강추한 책이라고 리뷰 올리겠습니다 YG님, JYP님의 케미는 물론이고 박평, HB님의 활력도 엄청난 책걸상 천회까지 계속해 주시면 청취자로서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천회면은 한 7년? 3천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현실성 있게 들리네요 달려라 선용님 책걸상 300회 축하드립니다 JYPYG 박평, 김원비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취향에 맞는 즐거운 독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랑의 이해와 단순한 진심이 최고의 책걸상 추천 도서였습니다 회원제로 전환하셔도 꼭 지불하고 들을 의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400회까지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 분이 인천 나들이 오시면 인천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집으로 모시겠으니 혹시 인천 오시면 연락주세요 이분은 이제 400회 네, 400회 현실적인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300회 특집 방송 들으시고 망고민고님께서 이번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요 300쪽 책을 찾아오시다니 네 분의 토크 방송도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애칭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YG 플러스 JYP가 걸쭉이들이니까 청취자는 상큼이들 어떨까요? 상큼이들 우리는 전혀 상큼하지 않군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상큼함은 주로 박평과 혼빈 님이 원래 처음 컨셉은 걸쭉은 JYP가 맞고 상큼은 제가 맞기로 했었는데 둘 다 걸쭉해 아니, 일단 센터가 겹쳐 아니, 왜 자꾸 제 말을 끊습니까? 원래는 JYP가 더 걸쭉해야 되는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 덜 걸쭉하고 저는 상큼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흑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걸쭉이들이 된 거죠 차라리 내가 상큼을 맡을 걸 그랬나 봐 노래도 계속 부르고 잭시 님 저도 책걸상 애칭 두서 없이 동참해 보겠습니다 YG와 JYP의 책걸상과 샤이들 샤이 책걸상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러게요 또는 YG와 JYP의 책걸상과 아이돌들 처음에 두 분 닉네임에 속아서 들어온 애청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살구님께서도 애칭은 책벌레의 다른 말 먼지다듬이에서 다듬이 어떠신지요 먼지다듬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벌레가 먼지다듬인가 봐요 다듬이 다듬이 책갈피, 다듬이 또 뭐였죠? 상큼이 책꼬지 토크라님 시사인 2019년 12월 3일자에 박평님 인터뷰 기사 실렸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처음에 8천부 정도는 팔려주지 않을까 했었다는데 국내 130만부, 중국 18만부, 일본 14만부가 11월까지 팔렸다니 엄청납니다 제 읽은 느낌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비교적 담담, 밋밋하게 그린 책 같아서 100만부가 넘게 팔릴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었는데요 17개국 판본 표지를 전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음사에서 이거 한번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공개 좀 해주세요 공개하시면 저희가 또 소개할게요 다 갖고 있죠? 네 아직 안 나온 국가들도 있지만 나온 국가들은 태국판도 있습니까? 네 나왔어요? 태국판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미 팔리고 있습니까? 방콕에서 하나 사올 걸 그랬네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혹시 대만 가시거나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다 나와있어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거 누가 추천했죠? YG가 하자 그랬던가요? 아니요? 그걸 왜 하는 거죠 우리가? JYP가 하자 그랬나? JYP가 하자고 그랬어요 아닌데?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다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평이 읽고 있다 혹은 읽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단톡방에서 요새 뭐 읽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순간에 JYP가 검색을 해보더니 스티븐 킹 소설이네 새로 나왔네 새로 나왔네 짤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YG가 따뜻한 소설인데 연말에 소개하기에는 적당한 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읽기로 했죠 그래서 다 같이 읽은 책이 스티븐 킹의 따끈따끈한 신작 고도에서 라는 책입니다 사실 스티븐 킹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소설이죠 문고판으로 202쪽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고도에서 JYP가 선선히 읽자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난 따뜻하다길래 왜냐하면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JYP가 좋아할 만한 취향이 아닌데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JYP가 극혐하는 초현실적인 설정이거든요 몰랐지 나는 사실 스티븐 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미있게 읽은 책도 있고 아주 싫어했던 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확실히 보장되는 분이라서 늘 관심이 가는데요 이번 책은 두 가지 면에서 읽고 싶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짧다 스티븐 킹 소설치고 이렇게 짧은 게 있었나 싶을 만큼 짧다는 거 또 하나는 스티븐 킹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나? 할아버지가 되더니 드디어 인생관이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스티븐 킹답지 않게 너무 따뜻한 소설이다 그런 평들이 있길래 초현실 이런 거가 설정인 줄은 모르고 그냥 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한 20페이지 읽었을 때 어라 이거 뭔가 또 내가 안 좋아하는 계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또 역시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계열이 아닌데 어쩌다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책이죠 이게 이제 제목이 고도에서인데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션이 원제고요 뉴욕타임스가 이 책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지금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일이 가득하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다 스티븐 킹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쓴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스티븐 킹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 그 동기는 이 책의 고도에서의 앞을 보면 스티븐 킹이 헌정을 누구한테 했냐면 리처드 메드슨을 추모하며 라고 헌정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리처드 메드슨이 2013년에 죽은 미국의 대표적인 장르 소설가예요 그런데 스티븐 킹이 공공연하게 여러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선배 소설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2013년에 죽고 나서 스티븐 킹이 시간이 좀 되었지만 이 고도에서 라는 소설을 통해서 리처드 메드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나 봅니다 리처드 메드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는 전설이다 나는 영화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전설이다의 원작이 똑같은 제목의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쓴 분이 리처드 메드슨이에요 그리고 리처드 메드슨이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을 영화의 원작인 좀비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지금 봐도 리처드 메드슨이 1954년에 나는 전설이다를 썼고 1956년에 리처드 메드슨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줄어드는 남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줄어드는 남자의 주인공이 이 고도에서의 주인공 이름과 똑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똑같아요? 수컷 캐리 그리고 설정도 변주를 했어요 줄어드는 남자는 진짜 수컷 캐리라고 하는 180cm 이상의 권장한 평범한 미국 남성이 전직 군인이었던 미국 남성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방사선을 쬐는 것으로 설정이 나오는데요 키가 줄어들어요 180cm 넘는 사람의 키가 키가 줄어들어요 하루에 점점씩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계속? 계속해서 어디까지? 그래서 무로 돌아갈 때까지 존재가 소멸될 때까지 일단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남자는 이런 식으로 두 축으로 소설이 되는데 처음에 방사선을 쬐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180cm 넘던 사람이 170cm 되고 160cm 되고 140cm 되고 130cm 되고 90cm 되고 80cm 되고 70cm 되면서 당연히 세상과 가족과 불화 본인의 연민 이런 게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몰리는지 그러니까 한 축으로 묘사가 되고 또 한 축으로는 중간중간에 이미 한 1cm 정도 됐을 때 가족들은 그가 이미 쥐나 혹은 새에게 먹혀서 죽은 줄 알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컸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안전한 지하실이었는데 지금은 도처에 위험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알거든요 6일 정도가 지나면 자기는 키가 0이 되어서 키뿐만 아니라 모든 몸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멸이 될 걸 아는데도 끊임없이 살고자 분투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 키가 1cm 정도 됐을 때 그 지하실이라는 공간에서 뭐 거미라든가 아니면은 물방울이라든가 보일러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자기도 이게 며칠 후면 끝날 줄 알면서도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것과 그리고 이 키 180cm 이상의 평범한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카푸카의 변신도 연상을 시키는 변신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서 죽잖아요 아 지금 갑자기 변신 스포일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 두 가지가 교차가 되면서 쓰는 굉장히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막판에 진짜 깜짝 못할 반전도 있거든요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어요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데 스티븐 킹이 그 리처드 매드슨을 추모하면서 쓴 소설이 고도해서라는 소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티븐 킹이 그 부시 행정부 8년 동안도 도저히 보다 보다 못 견뎌서 언도도 돔이라고 하는 걸작을 남겼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이 행태를 보면서 내가 나이든 내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지만 소설로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따뜻한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야겠다 라는 두 가지 동기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 고도해서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스티븐 킹 트위터 친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트위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트럼프 정권의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태도들이 많이 보여요 다른 작가들보다 좀 적극적으로 표명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안에서도 그 표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또 자신만의 표현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작가에 대한 오마주인 동시에 그래서 그 후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2000년대 스티븐 킹의 가장 최고 걸작은 저는 언더더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더더돔 언더더돔 저는 JYP가 보면 너무 좋아할 만한 지금까지 나한테 읽으라고 안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하나는 초자연? 초자연이 나와요 설정 자체가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 전혀 초자연이 아닌데 맨 처음에 딱 그 상황을 만드는 건 초자연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일산 정도가 돔으로 딱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외부와 안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았던 중산층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마을이 투명한 돔으로 덮이면서 외부가 격리되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다 부시 행정부 8년간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집대성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JYP 취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장벽이 세 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선뜻 권하지 못했는데 그 좀 분량이 많은 재미있는 소설에 거부감이 없는 애청자분들께는 진짜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언더더톰 설정 자체가 초자연인 것까지는 저도 수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거 뭐지 궁금했는데 막판에 반전으로 초자연 이러고 끝나는 거를 극혐하는 거지 시작 자체가 저거 한 거는 괜찮아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시크릿 가든도 보는데 그거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휴가 때도 계속해서 JYP가 야 나 무슨 책 가져가면 재밌을까 재밌을까라고 할 때마다 언더더톰을 얘기할까 얘기할까 하면서도 얘기를 못했던 그래서 고도에서 읽으시고 야 스티븐 킹 이런 비슷한 소설 또 없나 했을 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제가 한 권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따뜻한 소설로 언더더톰 진짜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걸작이어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보다 소설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밝히지만 저희 집 높으신 분이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랑 진짜 다르게 그런데 언더더톰을 진짜 재밌게 보셨어요 소설을 거의 안 읽고 재미없어 하는 저희 집 높으신 분도 언더더톰을 굉장히 즐겁게 어쨌든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룩 읽고 치웠는데 처음에 리처드 메드슨을 추모하며 라는 짧은 헌사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 몰랐고요 설정이나 주인공 이름까지 다 리처드 메드슨의 작품에서 가져왔다는 거 몰랐던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트럼프를 그렇게 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읽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느낌이 좀 있구나라는 정도지 읽으면서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또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딱 그걸 알고 지금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다라고 말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해가 넘어갈 때 책걸상에서 어떤 책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두 분이 또 고도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고도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리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스티븐 킹의 작품에서 전에 없던 상냥함이 느껴진다 상냥함 왜 그러면 줄어드는 남자와 설정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줄어드는 남자에서는 키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도에서는 키 195에 몸무게가 110, 120 정도 나가던 굉장히 건장한 거구의 남성이 어느 날 자기 몸무게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줄어드는 남자의 설정을 그대로 차용을 했지만 또 다른 차별점을 둔 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키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보이는데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살이 빠지면서 보일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튀어나온 배는 안 들어가고 몸집은 줄어든지 부피는 줄어들어 보이지 않는데 체중계에만 올라가면 자꾸자꾸 줄어드는 게 설정이죠 체중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체중계만 올라가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게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중력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중력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초현실적인 현상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중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 그 사람의 몸무게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설정이 무거운 거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가도 그 무게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중력 풀이가 되는 거죠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배 나왔고 몸집은 똑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체중이 줄어든다 이것도 웃기지만 그 줄어든 상태에서 무슨 가령 아령을 양손에 들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 아령 무게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또 다른 굉장히 무거운 사람을 자기가 안고 있어도 그 무거운 사람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된 남자의 이야기가 일단 고도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남자는 점점점 땅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죠 난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도에서에 나오는 스콧은 점점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계속 덜 받고 무게가 없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그래서 원제가 엘리베이션이고 우리나라 번역본 제목이 고도에서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이 없으니까 점점점점 사람이 뜨게 되겠죠 이 고도에서 라는 한글판 제목은 누가 붙인 겁니까? 엘리베이션이라는 원제를 이게 이제 뭐 직역하면 상승? 상승! 뭐 이런 걸 텐데 아마 뭐 그 편집자가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도에서 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상승이라고 했으면 더 나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스티븐 킹은 제목을 뭐로 붙이든 간에 얘기를 하는데 고도에서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고도에서가 소설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도까지면 모를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근데 이거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끝까지 다 읽고 났을 때는 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도에서라는 제목도 그렇고 맞아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쭉 계속 올라가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스포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지도 좀 다시 보이고 그 스티븐 킹의 작품들 중에서 초자연이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초자연, 초현실 등등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설정이든 반정이든 등장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아 그래? 네 초자연적인 요소가 나는 안 나오는 거 위주로 봐서 이렇게 네 초자연적인 요소가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나오는 게 그럼 오히려 드문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드문 거예요 안 나오는 걸로 제일 유명한 게 미저리라든지 그렇죠 쇼샹크 탈출이라든지 우리가 소개도 했던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든지 미스터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저 파인더스 키퍼스? 그거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건 거의 없죠 거 봐 JYP가 정말 사랑하는 스티븐 킹 소설들은 다 초자연이 없는 거네 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설정을 통해서 뭔가 특수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라서 저는 그런 걸 진짜 절묘하게 잘 그려놓은 게 언더드돔이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고도해서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설정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근사한 비유 같았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게를 잃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잃어가는 한 인생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런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시선들 이렇게 읽기에 짧은 어떤 분량에 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설정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한 축은 그 스콧이라는 남자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기묘한 상황에 말리게 되면서 자신의 몸무게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몸무게가 0이 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세상과 안녕을 구해야 되겠죠 마치 불치병을 선고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 엘리베이션 고도에서의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이 있어요 또 다른 축이 아까 그 트럼프 치아에 미국 사회에 던지는 스티븐 킹의 묵직한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따뜻한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새해 내년에? 내년에 야 이거 너무 조금만 얘기하고 지금 송년 방송 마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책의 특성 하나 줄거리와 무관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200쪽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소설인데 주석이 역주가 60여 개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들 중에 대부분이 이거 없으면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스티븐 킹이 이제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약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 고도에서는 스티븐 킹의 전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설정들을 고스란히 다 넣어놨어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티븐 킹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 전작에 나오는 무슨 재난이라든가 전작에 나왔던 등장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실제 사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은 스티븐 킹의 어떤 작품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티븐 킹을 읽었던 독자들도 꼼꼼하게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역자가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고 계시는 거죠 스티븐 킹을 정말 사랑했던 분들은 거의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팬심으로 그냥 읽으면서 아유 이 얘기가 또 할아버지 또 깜찍하게 이런 장난을 치셨네 이러면서 보실 수 있는데 스티븐 킹을 거의 안 읽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계속 주석을 봐야 돼 아 이게 이런 거였어요 약간은 불친절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스티븐 킹의 불친절함을 번역자께서 아주 친절하게 곳곳에다가 다 해설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이 지금의 미국 사회를 좀 풍자하는 소설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소설 미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훨씬 재미가 덜한 소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와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배경이 포틀랜드 쪽인 거죠 네 메인주 메인주에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곳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힙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 꼬집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이런 거죠 자 무슨 일일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 책걸상을 사랑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출연해 주신 안 들으시겠지만 출연해 주신 많은 게스트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2019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지만 내년도에 또 새해 첫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